걸렸어. 아 밑에 걸렸어. 어디 걸렸는데? 아 밑에 선추를 걸렸는데. 아이씨. 아 왜 이렇게. 엄청 바닥에 이제 걸렸죠. 아 다시 풀어야 되겠다. 어디야 어디에. 더 올려줘 더 올려줘 더 올려줘. 더 올려줘. 어디에 올렸는데? 밑에 밑에. 하나 둘. 올라왔다 걸렸다 올라왔다. 하나 둘 셋. 이쪽으로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아 육군권 또 올라왔어요. 와 올라왔어 역전이야 역전. 자 첫 번째 EMP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다 왔어. 다 왔어. 다 갔다. 다 갔다. 육군이 또 역전합니다. 반대 와라 그쪽 와라. 오케이. 들고 가네요 한순대원. 이거 팔 전환 털릴 텐데. 이것도 패들링 해야 될 텐데. 첫 번째 EMP 설치합니다. 자 그리고 이어진 전유진 대원이 두 번째 EMP. 잘했어. 이거 원을 까야 됩니다. 원을. 다 너무 잘하고 있어. 손 골라 손 골라. 열어주시죠. 꺼내 꺼내. 맞어 맞어. 여기는 육군. 육군 EMP 점령 완료. 또 설마 또 뭐 있는 거 아니겠죠. 여기는 맞어. 추가 미션을 받아간다. 추가 미션. 추가 미션 있습니다. EMP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열쇠는 대상에 있는 부표에 위치해 있다. 야 봤어. 아 되게 빨간 거. 열쇠를 획득하여 EMP를 활성화하고 신호탄으로 상황 보고한 후 함정의 최상부에 위치한 보급품을 탈환해 결승점으로 복귀하라. 미션 진짜 최악이다. 여기 추가 보급품도 있습니다. 저기 어떻게 해. 부표 부표 부표. 부표. 저 빨간 색깔 부표에 빨간색. 근데 육군에서 헤엄을 누가 해. 누가 누가 수영을 하나. 저 빨간 색깔 부표에 빨간색. 수영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것 같아. 여기 EMP를 활성화하고. 수영하시죠. 수영하자에 발사하라. 아 못 갑니다. 다음 수영 못하나 봐요. 수영하시죠. 수영하자에 발사하라. 수영을 해볼 사람이 있을까. 누가 수영합니까. 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. 아 어떡해. 아 이거 큰일 났다. 어떡하지. 누가 가지. 정말 모두가 다 수영을 못하는 상황입니다. 아 진짜. 아무도 없어요. 아 어떡해요. 그럼 어떡해요. 4명의 대원이 저 부표를 보고. 정말 5초간 장적이 흘렸던 것 같아요. 수영 못하는데 뛰어들 수는 없지. 쉽지 않죠. 5초간 장적이 흘렸던 것 같아요. 5초간 장적이 흘렸던 것 같아요. 5초간 장적이 흘렸던 것 같아요. 와 괜찮아? 이거 생전 수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열쇠를 가져오는 게 그냥 목표였으니까 저희 다 수영 못 하는데 그냥 들어갔습니다 해야 되니까 그게 군인 정신이고 제일 멋있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게 있을 줄은 몰랐네 진짜 정신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진짜 군인 정신이죠? 근데 바다에서 저걸이도 꽤 멀거든요 다 왔다 다 왔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해군도 EMP 두 번째 거 가져왔습니다 야 내게 와 내게 여기까지는 해군이 아직 늦어요 늦어요 그 EMP를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할애가 많이 됐던 것 같아서 다급한 것 같은 느낌만 있었습니다 역전의 기회다 자 여기도 이제 보고를 해야죠 맞어 여기 해군 EMP 설치 완료 자 EMP 설치 완료 도착해 주시고 다시 해봅시다 고맙습니다